야, 너 뭐하고 있어? 네, 가드 연습하고 있습니다. 너 가드 연습하고 있어? 야, 오다 말이야. 눈썹 긴 사람이 코스염이 또 달렸어. 어, 진짜요? 그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눈썹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무지하게 웃기더라고요. 아, 진짜 웃긴 것 같은데요? 야, 무지하게 웃었어, 무지하게. 그러니까요. 무지하게 웃있네. 태엽 다 감겼으면 들어가. 선생님, 제대로 좀 잡아주십시오. 자, 들어와봐. 들어와봐. 빈틈이 없잖아, 잘 막아줘야지. 자, 최대한 스위그, 엄마. 들어올 통이 없잖아. 그런 방법이 있었네. 아무튼 말이야, 이거 세게 치면 너 커버해도 못 막아. 알겠습니다. 커버해도. 자, 엄마. 바로 하잖아. 엄마, 바로 막잖아. 엄마, 자. 바로 막잖아. 자, 바로 커버할 수 있어. 어쿠뼈. 엉? 이렇게 세게 들어와, 엄마. 자. 자, 잠깐만. 아라, 마다가야. 아따요, 형부, 마야. 요거이, 열 날이 좋은가? 아따요, 요거이, 기 Autumn가? 아라, 며야. 어 안 아 맨날 앉아도 대사도 없고 말이야 뭐하는거야 이거 입에만 아 대사도 없고 참 좋아 근데 누구에요? 아 부모님 맨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걸로 먹고 살잖아 아 저만 먹고 살 게 없나봐요 그죠? 그니까 아 마이크 댄다 아? 아 아 특별히 할 말 없으면 들어가 마이크 있으면 뭐해 대사가 없는데